영국 리스트 선정 2019년 3분기 인기 브랜드 1위 비욘세, 제이지, 지드래곤, 넘버원 셀럽들의 최애 브랜드 주위를 뜻하는 사선 로고와 케이블 타이로 전세계 거리를 물들인 브랜드 브랜드백사의 두 번째 주인공, 오프와이트 런칭 6년 만에 하이엔드와 스트릿을 모두 사로잡은 무서운 시니의 오프와이트 그 뒤엔 젊은 수장 버지라블로가 있다 2006년 시카고의 한 인쇄소 버지라블로의 디자인에 매료된 인쇄소 대표가 카니에 웨스트 크루에게 버지라블로를 소개했다 자신의 모든 아트워크를 함께할 조력자를 찾던 카니는 23살 무명의 디자이너 지망생 버지라블로를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로 파격 채용했다 2011년 버지라블로가 아트 디렉터로 참여한 카니에와 제이지의 워치 더 터론이 그래미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상으로 노미네이트된다 이때부터 버지라블로는 카니에 웨스트 친구가 아닌 디자이너로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 버지라블로는 파이렉스 비전이란 패션 실험을 시작한다 챔피언, 라이프 로렌의 40달러 재고 셔츠에 파이렉스 23이란 백프린트만 더해 550달러로 판매하는 프로젝트 파이렉스 비전은 완판 매진 세례에 수많은 레플리카까지 단순한 프린트 하나로 미친 듯한 인기를 구가했다 버지라블로는 패션을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게 만드는 것이란 자신의 말을 파이렉스 비전의 인기로 보여줬다 파이렉스 비전의 성공을 바탕으로 보다 대중적이고 젊은 세대를 위한 브랜드 오프화이트를 론칭한다 흰색에 가까운 무한한 변화 가능성을 지닌 색 오프화이트 브랜드 네임처럼 명품, 스트릿, 하이패션 그 어디에도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룩을 만들어낸다 밑바닥에서 시작된 패션으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는 버지라블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입고 다닌 옷을 살짝 비틀어 본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갖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싶었다 버지라블로는 오프화이트로 스트릿웨어도 세련되고 특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초반 오프화이트는 파이렉스 비전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본격적인 여성복 라인을 대거 선보이며 여성복이란 차별화된 행보로 언더그라운드와 메인스트림의 경계에선 하이엔드 스트릿 제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나이키, 지미추, 몬클레 20여개의 브랜드와 콜라보를 통해 패션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한 오프화이트 2017년 나이키와의 콜라보 더 텐으로 오프화이트는 인기의 정점을 찍는다 에어조던1, 에어포스1, 에어맥스90 등 나이키의 전설적 스니커즈 10종에 건축현장을 연상케 하는 케이블타이, 운동화 끈 등을 재구성해 아블로의 정체성을 가진 아이템으로 재구축한 프로젝트 스니커즈 10종은 발매하자마자 모두 매진 현재는 리셀가 10배를 호가하며 올 패션계를 강타한 뉴트로 열풍의 대표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이케아, 크로머츠, 컨버스 등 연이어 콜라보한 브랜드들이 신드롬급 인기를 얻으며 아블로는 디자이너를 넘어 유행을 재구성하는 패션 설계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 새로운 걸 바라보며 브랜드에 담는다는 그의 말처럼 끊임없이 새로움을 패션에 덧입혔던 버즈라블로 그리고 오프화이트 무한한 가능성의 오프화이트 뜻처럼 그들의 메시지가 패션계의 어떤 변화의 불씨가 될지 기대해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